게임과 tin의 플러그 프로틱 가는 게 영광이고 저희 선배들 많아서 KZik 정도 레벨 같네요 안양 KZik 가 이승이 진행을 가겠습니다 안양 KZik하고서는 동국대, 병준옴 동국 Beh motherboard V couldn't play 경준 eternAh 이번에도 이술희 동북대학교의 경준영 선수가 지명되었습니다. 오, 안혜키 시구선에서는 그쪽에 이름까지 새겨서 가지고 계신데요. KBL 최고의 선수로 물어보겠습니다. 동북대 홍성민 네, 동북대학교 선수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동북대학교 선수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은다면 자신에게 표의 없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저희 선배 형들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제물포고등학교 나온 오세근 선수 선배님이랑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수비도 좀 잘하고 싶고 공격에서 슛도 좀 많이 넣었고 싶고 형들한테 패스도 많이 해주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동북대학교에서 졸업한 KGC 변준영입니다. KGC에서 가서 진짜 잘하는 모습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선수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잘 다룰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승희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걸 분명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키실 거라 믿고 감독님의 말씀 잘 듣고 하는 다루기 편한 선수 인상우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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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